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전북대학생 문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우리나라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나시 르막은 우리나라의 음식입니다.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항상 아침에서 나시 르막을 먹습니다. 한번 먹어보세요. 티다릭은 우리나라 음료입니다. 나시 르막 먹고 그리고 티다릭은 마십니다. 한번 마셔보세요. 두리아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과일입니다. 냄새나지만 달콤하고 맛있습니다. 한번 먹어보세요. 고타키나발루는 우리나라의 도시입니다. 고타키나발루에서 바다가 너무 예쁩니다. 여러분 꼭 한번 가보세요. 빠주구롱하고 빠줌라유는 우리나라 옷입니다. 말레이시아 여자는 바주구롱 입고 그리고 말레이시아 남자는 바주구롱 입습니다. 한번 입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한번 가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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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